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상황에서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도형을 생각하면 되요. 여기 맞기 위해서는 이 축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 여기 있죠. 똑같은 거리. 여기에 맞으면 반사되는 건지.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가 목표 지점인데 이것과 이것의 같은 거리만큼 여기.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들어오면 위로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맞춰서 여기를 들여서 포인트를 향해서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 맞는 곳은 이 정도 되겠죠. 아우 잠깐. 히히 너무. 히히 좀 볶았어요. 옆돌리기가 이런 어려운. 자신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옆돌리기를 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걸 이쪽으로 쳐야 된다면. 저는 이쪽으로 치지 않겠지만. 이쪽으로 쳐야 된다면.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이렇게 쳐서.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맞추겠다라고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2분의 1보다 얇아요. 2분의 1로 쳐서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쉬운데. 불행하게도 2분의 1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려면 당점을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Q가 140cm.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길이 1.5cm. 그러면. 가는 사이에. 상단 당점을 주면. 가는 사이에. 1cm가 됐든. 0.5cm가 됐든. 이렇게 휘어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진리전이. 그러니까. 그 성질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야. 내가 2분의 1 두께와. 2분의 1 두께로 치는 것처럼. 조금 두께를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역당점이 아니라. 올리는 거예요. 올릴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회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면. 회전이. 무회전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되고. 역당점에서. 올릴 수 있을 만큼. 회전을 적절히. 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2분의 1 보다. 얇아야 되니까. 두께를. 겨냥하는 거예요. 짤네. 그럼. 짤네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치면. 2분의 1 두께를. 맞춰도.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쳐도. 득점이 된다는 거죠. 득점이 된다는 거니까. 이 방식이. 이 방식이. 두께를.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 배치에서는 이렇게 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께가 좀. 어려워요.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예민하게 해보는 게. 그런데. 그게 왜 그랬어요. 그리고. 두께가 뭐. 어렵. 어렵. 쉬운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두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빠져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면화폭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 봤을 때. 여기가. 25. 23에서. 23에서. 저. 2. 나. 정도를 하면. 코너링을 할 때는. 23정도. 다시. 떨어지거든요. 얘를. 얘를 쳐서. 이렇게. 코너. 코너를 돌린다. 코너를 돌린다. 그냥. 안 맞으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이게 더 확률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빠지면. 됐고요. 키스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긴. 있었는데. 키스가. 이렇게. 왜 짧아질까요. 왜 짧아질까요. 좀. 좀. 맞춰야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위로 치우니까 짧아질. 네. 중상단단점을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절대로 이렇게 안 가요. 절대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아질. 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단은 아니라는 거죠. 3시보다 낮아야 되고. 그리고 3시보다 낮은 단점을 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휜 뒤를 들고 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낮은 단점을 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를 치면 됩니다. 수평을. 수평을. 수평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3시죠. 3시보다. 미세하게 낮게. 어디를 보면. 수평을. 조금만. 그리고 얘를 잘. 키워를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견고하게. 이건 좀 엉구하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너무 거운가.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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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 점이 정확하게 3시 방향의 단점이에요. 이 빨간 점이 3시 방향의 단점으로 3개 쳐도 절대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미세하게 반드시 낮아서 노랑봉에 맞는 순간에 중간 정도를 맞아야지 이렇게 휘지 않고 이렇게 집선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죠? 끌어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너가 이제 총인데 이게 치네. 이게 치네. 이게 치네. 이게 치네. 이게 치네. 이게 치네. 이게 제일 무난하네. 총은 따라서. 저는 확률을 생각해서 이 방법을 쓰긴 했는데 이건 진작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이것도 나름내가 어려워. 이런... 아까 이거를 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목표 지점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딱 보니까 이게 2분의 1보다 반드시 얇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거리가 길다 보니까 내가 당점을 올리면 2분의 1 두께를 치면서도 이렇게 휘어 들어가서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가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점은 상당으로 좀 올리고 필요는 필요하니까 옆 당점에서 상당으로 올려놓고 2분의 1보다 이런 생각으로 쳐야 조금씩 조금씩 잘 맞아야 돼요. 어려운 쪽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두께는 2분의 1 기준으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2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상단을 치는데도 이게 이렇게 상단이 아니고 이렇게 상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를 치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큐가 이렇게 뒤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살 치면 커고 일어나고 세게 치면 끌려 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큐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수평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하면 돼요. 손을 다치기 때문에 그어지는 못하고 손 안 다칠 만큼 이렇게 띄워서 완전 수평이 아니라 큐 하나 큐 굵기 하나만큼 올라가 로봇으로만 쳐야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막 커고 일어나고 끌리고 막 그리고 공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귀를 들게 되잖아요. 이러면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수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중장보다 높은 장점 그렇고 2분의 1 정도를 조장해서 이렇게 치면 별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따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아요. 3쿠션 칠 때는 왜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어나 보세요. 3쿠션 칠 때는 이 방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3쿠션은 세게 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큐브와 큐가 굵기가 다르잖아요. 굵죠. 세게 칠 때는 많이 내미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흔들리게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굵어 봤자 옆으로 비틀림은 없어요. 손가락이 벌어질 뿐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큐 끝이 겨냥하는 곳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교냥점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안 안을 보면 이렇게 홈에 살이 있죠. 이 살로 이 살로 한번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그렇게 해야 얘가 안정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휴가리를 그걸로다가 이렇게 철 김 그런데 아직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게 좀 능숙하게 큐얼이나 특형을 유지해서 상단단점을 능숙하게 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렇게 공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서 살짝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발룩이 생기면. 그게 덜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그러니까 밀어지는 게 잘 밀리면 짧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길게 치는 옆돌리기 치는 데는 하나. 회전에 의해서 쿠션에 맞고 내공이 얼마나 벌어지느냐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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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ми